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있는 회사의 인척으로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100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이 돈의 용처가 어딜까? 지금 아주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라고 하는데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이 회사는 지금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이 멤버들이 지금 분양한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빌렸습니다. 대유받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100억 원을 여기에 빌려줬다. 자 뭐 이게 1, 2백만 원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10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 100억 원을 빌려준 이 회사 빌려 받은 이 회사 지금 사용처가 어떻게 된가?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 돈이 박영수 특검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대장동 이전에 위례에서도 분양 대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례에서도 분양 대행을 했는데 그때도 이 분양 대행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의 정령학 회계사도 위례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례 신도에서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대장동에 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욱 변호사와 정령학 회계사, 이 사람들도 과거에 위례 신도시에서 분양을 했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위례 신도시에서도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작업했듯이 여기 대장동에서도 성남의 때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보면 위례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다시 대장동으로 왔고 지금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령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그리고 지금 위례 분양을 할 때에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업을 관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이니까 거기서 관장해야 될 업무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위례에서 예비고사를 치고 대장동에서 규모가 크니까 본고사를 본 것이다. 저기서 연습을 해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해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있는 회사가 거기에서도 분양 대행사를 맡았다. 지금 이 대장동에서 분양 대행사를 맡았는데 여기서 지금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을 받았다. 이게 돈 흐름이 아주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사이에 돈이 흐름 관계가 얽히고 슬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박영수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렇다면 박영수 말고도 알려져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그리고 권순일 이런 사람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런 법조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원유철이나 또는 곽상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일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준 것일까?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딸도 여기 취업했다고 하니까 비슷한 돈을 주려고 하다가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브레이크가 잡힌 거 아닌가? 어쨌든 돈 흐름을 보면 지금 100억 원이 곽상도, 박영수 특검 인척회사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를 보면 분양대행사인 D사의 대표인 이모 씨는 2014년 위례 신도시 호반베로디움 분양 업무를 맡았습니다. D사는 당시에 분양대행사실을 업체에 홍보하는 주요 실적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례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본인들 회사의 실적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위례 호반베로디움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특수목조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자산관리회사인 위례자산관리사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정과 비교하면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성남의 떨에 해당되고 위례자산관리는 화천대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하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푸른위례프로젝트 그게 성남의 떨이고 여기 대장동에는 위례자산관리는 화천대유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설계해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는데 위례 쪽에서는 전체 규모가 좀 적고 여기는 전체 규모가 5천 세대가 넘는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짠 남 변호사와 남 변호사의 아내 남 변호사는 지금 남욱은 미국으로 가 있다고 하는데 남욱 변호사의 아내가 MBC 모 기자입니다. 그 남 변호사와 그 아내 모 기자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와 그리고 그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3년 11월 설립된 위례자산관리 사내 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욱과 그리고 정영학 이 두 사람이 부부가 각각 위례자산관리사의 사내 이사를 맡았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화동인도 보면 김만배의 본인과 부인과 그리고 누나와 회사 후배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가족끼리 특수인끼리 얽혀서 끼고 끼리끼리 뭘 해먹었다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하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이 473억 원 중에 100억 원을 지금 이모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김만배 씨는 이시와의 돈거래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역시 분양업자인 이시, 자기와 친척, 인척이 된다고 하는 이시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지만 이시가 긴 만배로부터 돈을 받거나 또 그들 사이에 거래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2014년 특수, 먼 인척을 했다는 이 사람이 다른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사회인사를 한 달 가량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박영수 특검이 먼 친척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친척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분양대응사를 맡았고 박영수 특검은 여기에 자문을 맡고 고문을 맡았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친척 회사라는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한 달 동안 사회이사를 맡았고 그러면 다 수렴되는 게 지금 대장동 개발이나 또는 위례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개발업체에게 어쨌든 몰려들고 있다. 이게 지금 뭔가 수상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터지면 아주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 여권 내부에서 조차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온다.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 있는데 여기에 뭔가 대대적으로 뭔가 크게 나올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올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걸 보면 뭔가 여기서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지금까지 수사한 걸 보면 이 유동규에 대해서도 구선영장을 지금 청구를 했는데 이게 대장동에 설계한 사람을 유동규로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유동규를. 설계를 하면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뇌물도 받고 또 민간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줘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깨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설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전체의 움직임 흐름을 보면 이게 유동규를 보기 위해서 또는 김만배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몰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욕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